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소음과 욕설 집회가 두 달 넘게 이어지자 양산시 주민이 집회를 멈춰달라며 오늘 오후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평산마을에서 지민께 피해주는 집회는 즉각 멈추어라라고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인 김은선 씨는 평산마을 주민들이 집회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지만 항의조차 못하는 것 같아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유튜버가 카메라의 중기능을 활용해 사저 내부까지 촬영해 유튜브로 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 5월 말에도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산 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 중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1인 시위를 하던 50대와 60대 방문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인 시위를 하던 50대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향해 욕설을 했고 이를 들은 60대 방문객이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은 주말인 오늘도 시끌벅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 비난하는 시민들이 평산마을로 모여든 건데요.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평산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양산시 하북면의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맞은편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평산마을 행복지킴 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평산마을의 평화를 되찾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지켜주겠다는 글귀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바라보며 침묵 문화재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김정숙 여사가 이들을 향해 파란 수건을 흔드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선 맞불 1인 시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서 있는 이들,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입니다. 고수와 진보단체 의원들이 이곳 평산마을에 함께 모여들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이제는 제발 집회를 멈춰달라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쳤다고 말합니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다시 고요하던 예전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2, 3 web, 9일에서 관련된 자유가 있습니다.